주식이라든가 나 로또 사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자식한테 봤던지요 뭐 등등을 잃겠는데?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네. 2021년도 하반기 쥐띠랑 하반기. 소띠분들. 하반기예요. 쥐띠부터 스물여섯. 스물여섯. 소자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한 거라도 많이는 말고 주식이라든가 나 로또 사도 괜찮을 것 같아. 큰돈은 아니어도 작은 돈이어도 내가 웅기가 조금 돈 들어오는 수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작은 거에 소소한 거에 조금 감동받고 막 신나하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돈 들어올 일은 많이는 아니야. 조금 들어온데. 오케이 스물여섯 번으로 소화기. 응. 옆으로 저거. 근심 걱정이 조금 많으라는 수가 들어와. 사람으로 이렇고 저렇고 치이는 수가 들어와 있어서 내가 이쪽 저쪽 많이 돌아다니는 수가 들어와 있거든? 그럼 내가 이쪽으로 딴 데로 옮겨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가 들어오는데 다 옮기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고 내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자꾸 생각이 많고 참 고치 썩을 일이 많겠어. 그러니까 궁금하면 오세요. 그래. 내가 더 말려줄게. 네. 실례합니다. 이건 너무 구분이 확실하다. 와 아줌마 아저씨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긴 좀 그렇겠다. 아줌마 아저씨들은요.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말 그대로 아저씨들은 제가 봤을 때 직장에 운기가 발동이 되는 수가 들어와 있어서 승진을 한다든가 내가 인정받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깐요. 그냥 사람들한테 좀 굽신굽신 좀 해보라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도 뭔가 굽신굽신하면요. 조금 나를 좋게 인정받고 좋은 운기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운기로는 보이진 않아요. 아줌마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살림하지? 오케이 살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62살 찼습니다. 여기도 돈 들어오는데? 뭐 자식한테 봤던지요. 뭐 돈 들어올 일 있겠는데? 좋겠는데 하반기에? 아니야 중반기도 좋아. 60 둘 아줌마 아저씨들 내가 봤을 때는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소띠분들 볼 건데? 응. 25. 내가 그때도 말했나? 사람 만날 일이 많을 거라고? 응. 사람 만날 일이 되게 많아서 지 혼자 몸이 바빠. 그래갖고 여기도 아파요. 저기에도 아파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람 만나는 거 원치 좋아하는 양반들이라. 소띠들이요. 제가 봤을 땐 많이많이 만나시라고 그래요. 오케이. 야. 그 다음 사람 읽어볼게요. 조금 투구 안 좋은 거 같아. 경찰서 갈 일이 있거나 관제나 구설 이런 거 사람으로도 치이고 이렇게 저렇게. 금전이 조금 막힐 수 있다? 힘들어지고. 그럼 조심히 하게 돼요. 야. 그래 여기가 조금 함잣바람이 좀 들었다고 봐야 되겠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한탄 하지 마라. 정말 좋아지려면 안 좋은 것도 치이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꾸 나는 이거 된 줄 알았더니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말래 할머니가. 좋은 일 있을 거니까 너무 힘내시라 그래. 알겠습니다. 응. 마지막이죠. 응. 이제 환갑. 내 생각. 우울해 하진 말래. 우울증이 있을 거니까. 내가 이래 이렇게 일치이고 저렇게 일치여서. 힘들어서 하소연하실 수 있을 수가 들어오는데. 뭐 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돈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거 같아. 삼재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 문서 들어올 일 있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짚띠 소띠의 운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응. 어쨌든.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와가지고 물어보고. 전체적인 태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안 좋을 부분에 있어서 우울한 감이 있는 거는. 내가 치료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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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